그러면 지금 내년이나 2023년에 어떤 변수라든지 중요하게 봐야 될 키워드라는 게 결국은 성장률하고 또 금리하고 이 두 개가 핵심인 것 같은데 혹시 추가적으로 다른 변수도 한번 지켜볼 게 있을까요? 관련한 얘기들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요즘에 많이 얘기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 피크아웃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미국에서 계속 인상을 하는데 인상하는 그런 와중에 미국의 어떤 그런 정책들이라는 게 정말 굉장히 좀 최첨단의 어떤 그런 금융구조를 가지고 있고 세계의 어떤 그런 주도적인 국가라고 얘기하는데 의사결정을 하는 어떤 원인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되게 이상한 경우가 많은 게 그래요? 어떤 점이 있나요? 지금 금리를 왜 올리느냐라고 계속 얘기를 연준해서 얘기하는 게 제롬 파울이 됐든 아니면 굉장히 대표적인 메파인 세인트 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라든가 이런 분들도 보면 왜 올리냐 하면 물가 상승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인플레가 되니까 사람들이 동일한 소득이 유지가 되는데 물가가 오르면 내가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니까 뭔가 이것을 붙잡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어느 정도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어떤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냐면 이번에도 좀 있으면 나올 텐데 고용 지표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고용 지표가 지금 실업률이 3%밖에 안 되거든요. 호송적이지 않나요 지금? 그러니까 보통은 4%면 거의 완전 고용이라고 보는데 완전 고용률보다 더 1%가 낮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골라서 직장을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 상당히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언제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을 거냐 이야기를 하는데 고용률이 3%에서 4%로 실업률이 3%에서 4% 올라가면 뭔가 실질자가 좀 생긴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멈추겠다라는 거예요. 과연 이거는 이런 뷰도 되게 바람직한 거여야 되는 생각도 해봐야 되는데 저는 최근에 물가 상승률이 조금 오르지 않은 건 아니고 둔화되고 실업률이 조금은 증가하는 추세가 있어서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멈출 시기가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얘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 거거든요. 저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것이요? 금리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해서 어느 정도 딱 멈췄을 때요. 이 멈춘 상태가 얼마나 지속될까도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거를 1년을 할 거냐 2년을 할 거냐에 따라서 분명히 우리나라의 자산시장이나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한국은행이 따라가는 그러한 기준금리의 어떤 추이도 같이 결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구체적인 질문을 누군가가 저에게 한다면 저는 만약에 내년 중에는 아마 픽아웃 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픽아웃이 된 상태로 어느 정도 고점이 왔다. 그런데 그거를 6개월 만에 다시 V자로 금리를 내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한 1년, 2년.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금리의 픽아웃이 유지되는 어떤 그런 고점의 개마고원 같은 고점에서 2년이 지속된다. 그러면 2024, 2025년이란 말이에요. 그럼 25년에서 26년 정도에 실제로 금리의 변곡점이 하방으로 내려온다고 한다면 2026년 이때 플러스 아까 얘기했던 리포트에 관련해서 1년 6개월을 더하면 27, 28 정도 돼야죠. 끔찍한 부동산 하신 분들은 끔찍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신 그 사이에 피크아웃이 와서 고여 있는 시점에는요. 시장은 그렇게 유동성 장세가 다시 예를 들어서 2016, 17, 18 이렇게 가기에는 그 전까지는 어렵다고 할 수 있지만 중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아까 캔버스 말고 바탕화면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쯤 되면 신안산선 같은 것들도 개통이 될 거죠. 2024년이니까. 그리고 또 GTX가 개통되는 그런 노선도 있을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적인 어떤 강력한 어떤 그 지역을 뉴욕에 무슨 것처럼 만들겠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특정한 지역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지역들은 개별적으로 또 반응하겠죠. 그러니까 거기는 어떻게 보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부인은 아이분의 알 얘기했듯이 아이값에 있는 게 금리나 원자재 물가라고 한다면 이거는 사실은 거시적인 변수이니까 누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지역적으로 뭔가 이걸 다르게 움직일 수 없지만 위에 있는 성장률 같은 건 지역별로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나라 GDP가 1인당 GDP가 4만 불을 아직 넘지 못했는데 우리나라 이미 1인당 GDP 4만 불 넘은 지역들 예전에 애진작에 넘은 지역들 은근히 있었거든요. 지금은 좀 침체됐지만 예를 들어서 울산이나 거제 같은 경우에는 1인당 GDP가 우리나라 최초로 돌파를 했던 지역이니까 그런 지역들은 알값이 큰 거예요. 그러면 개별 지역의 알값이 큰 지역들 성장률이나 그 지역의 소득이나 고용이 뛰어난 어떤 그런 지역 저는 그런 지역들을 신설 역세권이라든가 기존 역세권 지역들 중에 뭔가 이제 역세권 개발 계획이라든가 역세권 청년주택을 개발해서 그 지역의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그 특정한 어떤 바운더리 안에 있는 지역들은 시장과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맞아요. 전체적으로 침체가 되는 국면 안에서도 굉장히 국지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시장을 정확하게 어떤 굉장히 미시적으로 보는 그런 판단 안에서도 굉장히 합리적인 답변이신 것 같아요. 다만 그런 미시적인 어떤 측면들의 여파가 유동성 장세에 와서는 상승기가 있으면 그런 게 옆에 막 미쳐버리잖아요. 이렇게 영향을.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단절성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거나 금리가 계속 고공행진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유지가 된다면 그렇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것 같고 또 하나 거기에다가 이제 뒤에 아마 말씀도 하셨던 것 같은데 만약에 좀 집값이 어느 정도는 이제 침체를 멈추고 하락을 멈출만 하는데 대규모 공급이 같이 만약에 이제 엮여버리면 그 부분도 약간 상승의 또 여파를 어느 정도 이제 시간적으로 제어하는 그런 측면들도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조심스럽게 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